1114님 대학교 때 저와 이름이 똑같은 선배가 계셨어요 이름이 같아서 선배가 첫 만남 때 굉장히 반가워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친구를 통해 그 선배도 무즈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가 이름이 김땡땡인 사람은 다 우주를 좋아하냐며 신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이 라디오도 듣고 계실까요? 선배님 저 사실 친해지고 싶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보통 김씨들은 다 우주씨 그럼 너무 좋겠다 손씨도 포함해 주세요 김씨 신기하네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알았는데 이름 같아서 알고 있다가 친하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은 사람을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보면 나도 팬이었고 상대방도 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가 팬이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꼭 선배님과 친해져서 제 공연을 꼭 와주시길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선배님 듣고 계신가요? 1114님이 친해지고 싶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